이 많은 걸 언제 다 보나 아이템플 이른 아침부터 북적북적 오늘은 유치원에 늦으면 안 돼요 민속촌에 가기로 했거든요 짝꿍 손을 꼭 잡고 차례차례 줄을 지어 오리 꽤꽤 참새 째 째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울긋불긋 곡과를 쓰고 여러가지 악기를 들고 풍물놀이 소리가 들려요 꽹과리는 겐지겐지 북은 덩덩덩덩 장군은 쿵딱쿵딱 징은 징징 긴 끈이 달린 모자를 쓴 아저씨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어 예쁜 모양을 만들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리본체조하는 누나보다 훨씬 멋져 보여요 울퉁불퉁 못생긴 얼굴 예쁜 각시 얼굴 쭈글쭈글 할미 얼굴 무서운 사자 얼굴 탈춤놀이도 시작됐어요 초가짐 옆을 지나자 고소한 냄새가 나요 꼬르륵 빈대떡을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져요 점심시간은 아직 멀었나 가마를 탄 신부와 말을 탄 신랑이 지나가요 엄마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빠는 멋진 양복을 입고 결혼했대요 옛날엔 옷도 지금하고 달랐어요 얼쑤 좋다 저렇게 높은 줄 위에서 걸어다니다니 원숭이보다 줄을 더 잘 타잖아 에고 다리야 볼 건 아직도 너무 많은데 엿장수 아저씨도 봐야 하고 옛날 방앗간도 봐야 하고 호미 만드는 것도 봐야 하고 이 많은 걸 언제다 보나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이만 보고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다음에 또 와야지 안녕히 가세요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